저랑 같이 하는 남자분들은 항상 다 잘 되시더라구요. 지수씨도 역시나 지금 대세의 배우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훨씬 더 많이 많이 성장하는 멋진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또 직구 중 질문입니다. 박시환씨. 지수씨가 박시환씨와 연기를 함께 하셨으니까 어디까지 가실 것 같습니까? 송중기씨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모르겠어요. 중기씨가 너무 하늘높이 올라가있어가지고 기억으로 되면 너무 좋겠죠. 그치? 알겠습니다.